네, 시간을 달리는 TV에는요. 그동안 KBS에서 방송되었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은 다 다시 한 번 나오는 곳입니다. 행복했던 그때 그 추억이 그리운 분들한테 꼭 필요한 시간이죠. 시간 여행 떠나시는데 따뜻한 모닝 커피 한 잔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만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시간을 되돌려 드립니다. 시간을 달리는 TV! 오우, 예! 무슨 무사처럼 나오지. 엄마 도윤씨가 멋져요. 오십시오.